음악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날이고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한국에도 예전에 어머니 날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 따로 없다 보니까 5월 8일을 어버이 날로 개명을 했고 그 전통에 따라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이든 어버이 주일이든 간에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효자들에게 면죄부 주는 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효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서울에서 장안에 래로라 하는 효자 한 명이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묘를 얼마나 잘 섰는지 그 묘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한 효자다라고 말했답니다. 게다가 나이 드신 노모를 모시기를 극진히 모셔서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최고 효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저 충청도 시골에 가면 진짜 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대 최고의 효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조금 배우기도 하고 또 자존심도 상해서 서울에서 개나리 봇집 메고 충청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당장 가서 인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당대 최고의 효자라는 소리를 듣나 감 이렇게 살펴보았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일을 하고 아들이 들어오는데 당대 최고의 효자라는 그 사람이 부엌에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밥 좀 차려주세요 하니까 노모가 그 더운 날에 밥을 한 상 차려서 들고 나오지를 않나 일하고 왔더니만 나이 드신 아버지가 찬물을 한 그릇 떠주는데 그걸 받아서 마시지를 않나 심지어는 마루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다리를 주무르지 않나 화가 나갖고 참지를 못해서 네가 세상이 제일 불효자지 어떻게 효자냐고 덜컥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니까 그 효자가 저는 효자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고의 모셔놓고 좋은 것 다 해드렸는데 너무 불편해하셔서 어머니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니까 너를 위해서 따뜻한 밥 안그릇 해주는 거다. 아버지는 일하고 들어온 아들 다리 만져주고 물 한 그릇 떠주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그거 하게 하셨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효자라고 하는데 저는 효자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제가 이 어버이날 어머니날을 불효자의 날 혹은 불효자 면죄부 받는 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1년 내내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그날 한 번 때우면 1년 보장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서 그렇게 일부러 제가 그렇게 재미나게 별명을 보초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효자의 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어버이날 혹은 어머니날에 그 효도를 평소에 하지 않는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그럴듯한 선물 하나 들고 오고 그럴듯한 선물 갖고 준비해 놓은 분들 찔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또 이런 거 대접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럴 듯한 선물이나 좋은 음식이 아니죠.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성장해가는 자녀들이 그 나이에 걸맞게 건강하게 자라간다면 그게 부모는 가장 큰 선물로 여기겠죠. 게다가 장성한 아들이라면, 장성한 딸이라면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어버이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효나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버이날 혹은 부모님 생신 때 제일 인기 있는 케이크가 있답니다. 그 케이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돈다발 케이크라고요. 5만 원짜리를 비닐에 넣어서 포장을 잘해서 돌돌돌 말아서 케이크 안에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글구가 있는데 그걸 쭉 잡아당기면 줄줄이 돈이 따라 나오는 거죠. 케이크 속에서 돈이 줄줄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 25만 원짜리, 어떤 것은 50만 원짜리, 심지어는 그 안에 100만 원에, 그러니까 20장의 5만 원짜리가 줄줄줄 따라 나와서 부모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케이크가 있답니다. 불효자들은 케이크 하나 좀 돈 들여서 사드리면 선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답니다. 어떤 기자가 그런 세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려고 왜 이런 케이크가 잘 팔릴까요? 하니까 케이크 장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부모들이 캐시를 좋아해요. 세상이 변질된 거지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숨겨져 있는 것으로부터죠.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행복이다, 행운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급급해하는데 그러다 보니 럭키하게 복권에 당첨되고 또 해피하게 뭔가 좋은 일들이 나한테 즐거움이나 쾌락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블리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싱 하실 때 그곳에 임하는 복 마태봄 5장에서 예수님이 복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행복하여라, 너희 복 있는 자들아. 그때 언급되는 그 팔복들 혹은 구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권한받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당장 돈 한 푼 없는데,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 주어서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나 혹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죄 짓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까지는 아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요,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쾌감이나 이 즐거움은요, 순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행복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치속적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고 거기 즐거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논쟁을 한 대죠. 이미 정점에 이르러서 돈이든 성공이든 출세든 정점에 이르러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돈을 가져봐야, 출세해봐야, 성공해봐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를 가져봐야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반면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죠. 뭐 불행해도 좋으니까 억만큼 돈이라도 한 번 가져보자 안 행복한지 행복한지 나도 출세 한 번 해보자 성공 한 번 해보자 그래갖고 둘이서 싸운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진정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프로야구를 열심히 볼 때 그 시절에 정말 좋아하던 선수 한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라파엘 팔메이로라는 타자가 생각이 나고요. 베리 본즈라는 타자가 생각이 납니다. 투수로는 클레멘스라는 투수, 로켓맨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인정받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심사 과정에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의 경력이 모두 무시되는 부끄러움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신은 충분히 실력도 되고 능력도 되는데 왜 약물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했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종합해보면 동일한 대답이었죠. 나의 조바심 때문에, 나의 조급함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에 밀릴까 봐 두려웠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나머지 그랬다는 거죠. 그 최고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은 조바심이었고 조급함이었어요. 다른 말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의 연예인들 사이에 마약이다, 성적 방종의 타락이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벌써 미국의 영화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에게는 비일비재하거나 더 많은 현상이죠.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왜 이렇게 마약에 많이 빠질까? 그들이 타락하기 좋아하는 기질이거나 혹은 손쉽게 마약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죠. 영화 한 편에 수백억, 아니 수천만 달러를 받으며 남들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을 한 번의 영화 출연으로 받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늘 인기에 쫓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그런 자리에 살았다는 겁니다. 인기를 한 번 맛보고 나면 그걸 잃어버리면 그 허전한 마음이 더 컸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인기의 정상의 자리에서 늘 불안초조 속에 살다 보니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마약을 취하고 알코올을 취하고 또 지나치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상담가인 스카펫 박사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정점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며 달려간다. 그런데 그 전문가와 정점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못한다. 왜? 그 자리도 여전히 텅 빈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면의 성숙을 통하여 종교적인 가치를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성숙함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빈 공간이 채워진다. 그 채워짐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영적 성장, 위대한 깨달음의 상태는 사람들을 언제나 즐겁게 하고 또 그런 사람은 늘 인생을 겸손히 바라보게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은 결국 쫓기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30대의 한 가수가 했던 기사가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앨범 작업을 하고 이제 자기의 신곡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 가수들은 굉장히 쫓긴답니다. 그래서 그 앨범 작업을 하면서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가거나 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화 된 가수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봤더니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대중성 그리고 인기를 앨범 작업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작업을 했지만 어떤 때는 인기를 못 얻을 때도 있고 또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만 바라보며 앨범 작업을 한다. 그것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이제 일반 시문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 세상에 발현하는 것.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든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좋은 음악이라고 느낌을 받는 그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에게만 주어진 음악적 재능이 내 이 앨범 작업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것. 바로 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앨범 작업을 한다. 그래서 나는 쫓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그 가수가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가수가 40대가 되었을 때 또 50대가 되었을 때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목사 10년 이상 하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민목회하면서 그냥저냥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응암교회에서도 청년부를 맡아서 몇 배로 부응을 시켰다고 단임 목사님이 너 파트타임 전도사지만 풀타임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으로 갔던 주님의 교회에서도 청년부 사역과 장년부 사역을 잘 했든지 제가 임기를 마치고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장노님들과 또 당회 단임 목사님은 저에게 몇 년 더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만 더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 개척을 할 때 개척을 도와주겠고 유학을 간다고 하면 유학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제가 떠나야 될 시기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했든지 어떤 때는 또 청년부 사역자 무슨 집회 같은 데 있으면 강사로 잘 초청되어서 전국을 또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늘 쫓겼습니다.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해서 제가 비교 우위에 서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어떤 말로 유명한 목사, 다르게 말하면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늘 경쟁 구도 속에 저를 놓고 살았었습니다. 요즘은 그만큼 성공적이지 못하지만 제가 그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 안에 계신 주님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은 당장 두드러지지 않지만 저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제 내면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곤 합니다. 사람들은 성숙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이를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추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외면이 정말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이 지저분한 사람들은 그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탐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노년이든 아니면 젊든 그들의 삶은 보잘것 없는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패잔병들의 모임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왔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스테반이라는 사역자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니키아로, 키프로스로,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키프로스는 지금 터키 밑에 있는 거기 섬이고요. 또 페니키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요.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 땅 그리고 터키와 인접해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모여 있는 도시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여러 도시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갔다는 겁니다. 너무 급해서 이들은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나 키프로스로 갔던 사람들과 달리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페니키아와 수리아 안디옥과 또 키프로스로 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 이방인에게 전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념의 언어, 안목의 언어를 구사하다 보면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대단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라는 틀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과 안목 때문에 그것을 폭발시키지 못합니다. 이때 사람들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의 사람들과 달리 안디옥의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그것은 개방성입니다. 그들 또한 패잔병에 불과했고 도망자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관념의 언어, 안목의 언어가 아니라 고백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좀 관찰을 합니다.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정말 배울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크게 부응시키고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부응시켰고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전적인 은혜지 제가 목사님한테 가르쳐 드릴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네요. 입으로는 보면 아무것도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반면 자기가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대형교회를 운영하게 되고 교회를 부응시킨 이유는 자기의 학문적인 배경과 삶의 배경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로 되었다고 막 자랑을 하고 공개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오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경영학 책에서 뺏겠거나 아니면 본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돼서 나온 나중에 나온 생각이거나 선수들끼리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관념의 언어, 안목의 언어로 신앙을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게 없다는 겁니다. 반면 전자로 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들은 고백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청명하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사용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저 공통체를 사용하셨나? 보고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개방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투명성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로 바꾼다면 바로 integrity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선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평가받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느냐 하면 바울의 전도 역사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랑 이 교회가 다른 교회다라고 해서 제가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딱 세 번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너무 흔하게 I'm a Christian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신약 성서에서 믿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했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붙여주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처음에는 비아냥 그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런 바보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저런 바보들. 그렇죠.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오른밤을 때리면 주먹으로 턱을 날려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른밤을 때리면 제가 말을 거꾸로 했나요?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돌려대라. 하여튼 한 뺨 때리면 한 뺨 돌려대라는 거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멍청이들.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아주 바보 같은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걸 그대로 하네? 그대로 하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충격이 오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볼 때는 바보라고 합니다. 저런 바보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이상하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랑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1세기, 2세기, 3세기 거치면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카시오스 프로멘티우스 지난주에 말했던 군단 6천명이 전부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초기에 군인들이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실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겨울철 살얼음이 얻어갔고 그 얼음을 건너가는데 크리스찬들은 헝급 옷을 입고 나니까 건너갈 수 있지만 완전 군장을 해서 쇠칼 들고 가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가라앉아버리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면 아, 살았다.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 다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우리는 살았다. 이래야 되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군인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보내나요? 옳다구나 잡아서 감옥에 넣죠. 그 감옥에 넣은 사람들은 어쩌다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의 칼에, 짐승의 이빨에 물려죽는 순교를 당하죠.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자기를 살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군인들은 물었죠. 너희들 바보 아니니? 한 번 사는 인생 왜 이렇게 죽고 마니?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이 생애가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바보같이 보였던 그것이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들에 있는 게 뭔가? 저들이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로버트 테일러가 분장한 그 로마 장군이 결국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과정을 통하여. 그래서 2세기, 3세기 들어가면서 수많은 로마의 구린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바보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범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고 존경의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니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크리스티아누스는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보는 말이었습니다. 쟤들 봐라 바보같이 사네? 그런데 그 바보같이 사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결국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작은 예수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은 존경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는 좋은 지도자가 왔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고 또 이 바나바가 14년 동안 십수년에 이르도록 교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던 사울이라는 좋은 사역자들을 데려옵니다. 결국 단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그 교회 사역자 중에서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치는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 그 교회에 합류하게 되고 그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연 시간이 지난 이후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선교사로 파송할 때 누구를 파송합니까? 그 교회의 First Minister, 단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Best Minister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파송합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단임 목사는 선교사 가지 마라 그러고 그 교회에 정말 제일 잘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가 있으면 우리 교회 사역 잘 하시고 다른 분 가시라고 우리 교회도 마음이 동하시면 저를 파송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른바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비시디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아카야 지역, 로마 이르기까지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세워진 수십 개의 교회들의 시작점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극심한 흉년에 이 교회 성도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기근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나눌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나누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와 선교하는 교회는 책임지고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신 물질을 갖고 선교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그 물질은 사라지기 시작하죠. 세탁소의 옷걸이 이야기입니다. 옷걸이들끼리도 군기를 잡는데 고참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에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야, 너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너 옷걸이야. 나 옷걸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느새 너에게 입혀진 옷이 자기 신분이냐 너에게 한 번 걸쳐진 그 옷이 너 자신이냐 착각하기 시작하면 너는 교만해져. 뿐만 아니라 네가 걸치지 못하고 다른 옷걸이가 걸쳐진 그 옷을 뺏으려고 너는 권모술술을 부릴 거고 거짓으로 공격하다가 그 옷을 뺏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사라져. 우리는 단지 옷걸일 뿐이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동량해 줄게 구해 줄게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 특별히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를 일컬어 교회라고 말하고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찾아가며 행복의 뒷덜미라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울을 갖고 있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십니까? 거울 문제가 아니라 그 거울을 닦지 않은 자기 자신의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시고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더러운 때로 우리가 더럽혀진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가짜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을 위하여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뛰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